키즈카페 갈 때요. 필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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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전혀 보지 않고 우리 아이만 무설피는 우리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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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로 UVC 살균기입니다. 제가 아까 꼭 필요한 바로 두 번째 그 필수품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보세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UVC 살균기입니다. 오우 아주 멋집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마치 카메라 삼각대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빼주시고 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세워두시고요. 위에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딱 눌러주시면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키즈카페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장난감. 이런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손대도 묻을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먼지들 묻을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조심해야죠. 나쁜 균들이 여기 보이진 않습니다만 바글바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여기다 넣어주세요. 산분만 여러분들이 딱 놔주시면 이게 바로 지금 살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것도 되고 당연히 큰 게 되니까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쪽쪽이 쪽쪽이. 우리 아이들이 입에서 쪽쪽쪽 이렇게 깨물고 빨다가 그냥 흘려버리면 땅에 떨어지면 이것도 여기에 또 뭐가 묻어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놓아두시기만 하면 살균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키즈카페 가실 때, 야외 나가실 때.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요. 꼭 필요한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심지어는 휴대폰 충전까지 됩니다. 99.9% 살균 가능하니까요. 믿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이 없으니까 뭐 혹시나 여기에 뭐 위험하거나 그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한번 충전하시면 무려 80회 정도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우리 아빠하고요. 우리 아이하고요. 키즈카페 보내면 우리 엄마들은 편하겠네요. 한번 구입해서 보내보시죠.